두테르테 대통령 코로나 백신은 마지막으로 맞겠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전국민 중 마지막으로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빈곤층 국민들의 백신을 맞기 위한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 그는 군대와 경찰도 국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정부 아래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.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른 국가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곧 출시되기를 희망했습니다. 이달 초 75세의 대통령은 러시아의 백신을 본인이 처음으로 시험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나이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. 이상 블루투어였습니다. 매일매일 필리핀의 새로운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